여호수와 5장 8절로 오늘 12절 말씀 오늘 통해서 그처쓴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한례에 향하기를 피라미의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도할 때에 여하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러시되 내가 오늘날 애급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겠다 하셨으므로 그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그쳤고 그달 신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7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겹봉과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할 거고 다 같이 시작 그 애의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애의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땅의 열매를 풍성히 취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소화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앉으신 자리 보니까 여전히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셨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익숙한 것은 좋은 것인가요? 갑자기 질문이 잘못됐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군요 익숙한 것은 편안하십니까? 좋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편안하긴 합니다 편안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익숙한 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다 편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 우리가 늘 겪는 어떤 폐단들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렇죠 편안함이 주는 것 익숙함이 주는 매력은 참으로 좋은데 그에 못지않게 편안함과 익숙함을 인해서 어느 상태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 폐단 때문에 영적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저장 지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을 익숙함이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퀘션마크 의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도 익숙함 때문에 결국은 눈물을 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태봉 19장에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며 당당하게 주님께 나왔던 젊은이였고 관원이였고 청년이였고 부자였던 한 젊은이 결국 주님과 대화 속에 고기를 떨구고 돌아간 사건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위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니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든 것을 갖추어 온 사람이었죠 젊음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었어요 그런 젊음과 지위와 재물들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했고 특별히 재물은 그 얘기는 너무 친숙한 것이었죠 그에게 당당함을 주는 매력적인 힘이 되기도 했던 그것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걸 팔아서 그 익숙함을 손을 긋고 결별하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익숙함 친숙함을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익숙함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익숙한 것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부터 독립하고 떠나는 세상말로 아니라고 말하는 손사래침이 믿음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2절에는 얼마나 익숙한 것부터 멀어지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특별히 시대의 정신에 익숙해 있지 말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아멘 세상이 너무 익숙한 것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절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전 2절에 보니까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했던 것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백해하려니 너는 복의 끈이 될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본문이 주는 익숙함의 위험함과 그 익숙함을 떠날 때에 그 넘치는 광활한 대지가 열린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상원을 등진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해로 나온 지 40년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이르러서 감격의 가난한 땅을 밟았습니다 가난한 땅의 바로 목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어떤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의 도로까지 출국에서 가난한 땅의 도로까지 세 번 유월절을 지키죠 세 번 유월절을 지키죠 첫 번째는 출국기 12장 애급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이 떠날 때의 유월절 아직도 유월절을 6.25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아요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민숙이 9장이죠 출국 판후에 그 다음 한 해가 지난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신의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이 있고요 세 번째 오늘 유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 건너지 나흘째 갈 때는 감격이 아주 또 가라앉지 않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감격에 젖은 그때 그달 14일 길가래 친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길가래 친 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 그런데 뜻밖에도 길가래 친을 치고 유월절을 지킨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기대로 막 부푼 그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니 여기까지 좋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 땅 소사를 먹은 다음 날에 뭐가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나가 그쳤답니다 아니 만나가 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시죠 만나는 치료기 16장에서 말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한 지 한 달 한 달입니다 그래서 엘린과 신해산 그 사이에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애국을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바리바리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동인하는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비상상태의 행위가 벌어져서 어떻게 하나 당황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내려주었던 신비한 양식 다 같이 신비한 양식 하늘 양식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는요 여러분들 만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였죠 인정하심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과피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나 먹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웃으시나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만납니다 광야에서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드시는 이 신랑한 음식이 만난 것입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40년을 먹었다는 얘기를 산수 잘 아시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날수로 따지면 14,6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때만 되면 그때 정확하게 내려줬던 하늘 양식이죠 우리 같은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내 아들, 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면 뭘 주다가도 에이 저도 소용없어 하고 끊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을 새기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매맞을 짓을 하건 그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끊이지 않게 주셨어요 뭐예요? 만나예요 민숙의 11장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리키 32장 보세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 만나를 끊으셨어요? 안 끊으셨어요? 안 끊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보장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다니요 40년 동안 줬던 만나가 그쳤다니요 여러분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만나가 갑자기 끊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울리며 박수를 쳤겠어요? 웅송웅송 거리며 당황했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주마전같이 이렇게 마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만나의 그침은 해프닝입니까? 우연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먹이다 보니까 드디어 하늘 창고도 바닥이 났다니는 녀석아 하고 바닥난 창고 때문에 못 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저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아멘 그렇다면 왜 만나가 그쳤냐는 거예요 친숙하고 익숙했던 그 만나가 그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만나가 그치는 그런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로잡아 찾아갈까 오늘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가 그친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는 성숙했으니 스스로 개척해서 양식과 땅을 취하라고 하는 다 같이 하나님의 더 큰 배려와 은혜다 은혜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만나가 그쳐야 빌어서 땅을 얻을 수 있다 만나만 계속 먹으면 가난한 땅 절대 우리 것 못 만듭니다 만나가 그쳐야 가난한 땅 얻을 수 있고 농작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고 우리가 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또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도대체 만나가 그친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만나가 그쳤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어떠냐 그 시기를 따져 가다 보면 왜 만나가 우리에게 그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갖고 계신지 그 영적인 비밀이 뭔지에 대한 단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의 길의 시대에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서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신체의 어느 부분을 달라내고 나서 그게 암을 때까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의 엎친데도 엎친 경우로 만나까지 끊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겨범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말 놀랍게도 만나가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만나가 그친 시기를 그 전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한례를 받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6월절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한례와 6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은 언제나 시작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에 제일 먼저 6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지나간 노예 역사 이제 종식됐고 1776년에 7월 4일날 이 미국이 새로운 권고를 맞고 독립의 깃발을 든 것처럼 영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의미가 6월절 있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믿으심으로 나오면 할래는 뭡니까? 가장 생명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므로 이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시작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의 의미와 맞물려서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고 우연이 아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날 그쳤대요 가면 갈수록 무언가 하나님이 만나가 그칠 수밖에 없었던 만나가 그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왜 만나가 그쳤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할 때도 어려울 때도 권고할 때도 죄를 범할 때도 그치지 않았던 만나가 왜 40년 만에 그 시기에 하필 중단됐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만나를 그치시면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날 만나가 그침으로 인해서 야 큰일 났다 그 시간 만나가 내려드렸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깜빡 시계를 잘못 보신 모양이다 기다려봤는데 만나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내리는 거예요 만지 그 첫 번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야 하다가 얼굴이 막 사색이 되면 당황스러운 거죠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라는 것이지 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다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창고를 닫아버린다는 거냐 하필이면 가난한 땅에 들어오자마자 왜 하늘의 창고를 닫으시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막 웅성웅성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닫으신 것은 그들이 뭘 잘못했을 수도 아닙니다 창고가 바장났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더 이상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은혜를 중단한다고 하는 선언도 아닙니다 이것이죠 이제껏 광야에 40년 동안 지탱해왔던 하나님의 주신 그런 영적인 셈법 영적인 문법으로는 새 가난한 땅에 맞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끌고 장년과 금년을 겪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찾았다면 영도 정신을 못 찾았다면 진짜 인연은 허성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 만나가 끊어졌어요 다시 2년 동안 만나가 끊어졌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나를 끊었다는 것이 의뢰를 중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팬데믹의 만나기 속에서 만나가 끊어졌던 것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초일기에 들어간 예수의 제림과 함께 과거 시대 과거 같은 그런 멘탈리티 같고 과거 같은 스피츄얼리티 영성 같고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올 때 대비 못한다는 거예요 셈법을 다르게 하고 문법을 다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강경한 손길인 것을 영적으로 발견하시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떠먹여주셨잖아요 유학이 유학이 전 삶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난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장성했어 언제까지 내가 떠먹여줘야 돼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끝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만나 제3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여서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죠 장성한 자로 인정함이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중단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일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 배려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듣도 보지 못한 세월을 지나는 어떻게 보면 영주를 보면 만나가 끝인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영주에 더 단단히 서가라고 하는 인격적 배려와 은혜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주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입니다 말하는 축복 축복하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축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생산성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생산성의 회복 시작 생산성의 회복 생산성의 회복이 축복이에요 못하던 자 없던 자들이 생산성을 회복해서 하게 만들어주고 경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풍성한 꼴을 만나를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그런 관점이 본다면 오늘 이 만나가 끝인 사건은 한편을 보면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한 땅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너의 생산성을 충분히 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만나를 그치고 먹이주던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신비한 제2의 영적 의미의 만나가 네 손에 추워질 텐데 스스로 쉬어라 그래요 교회도요 언제까지 유학의식으로 받기만 하면서 언제까지 그냥 애둘러서 둥기둥기 이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 30년 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제 제2의 만나를 취할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심은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요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 마음껏 발휘하시는 새 무대 이제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은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교회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열려짐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 생각과 말씀의 방향과 모든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지 과거의 지향적인 모습으로는요 쪽박만 찰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땅의 삶은 더 이상 앉아서 가만히 누가 갖다 주면 먹여주는 만나를 먹는 유학이 때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다 땀 흘려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누가 좀 저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도해 달라고 안 해도 하고 있어요 걱정 든든힌부터 메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신령하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옮고 기도하시면 더 신령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길가리선 만나가 그쳤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만나가 그친 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당혹스러워야 됩니까? 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해줬구나 새로운 각오로 들뜨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바이러스가 또 변종 베리언티가 돌아다닌다 델타니 감마도 나오겠네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우리는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태풍과 바다에서 큰 파고를 만나 좌초가 됐어요 배는 깨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아마 의식을 잃은 사이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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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에 밀려 어느 무인도 서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야 떠서 살겠다고 살아나야 되니까 이 무인들 뻗어나가겠다고 모래바닥에다 SO도 써보고 벨지를 다 해봤는데 지나가는 배가 한 척도 없네 하나님께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원래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이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혹시 지나가는 배를 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맨날 며칠 배가 안 지나갑니다 당장 기거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어설픈 오두막 하나 만들어 놓고 양식을 좀 구해야겠다고 그 좌초에 든 배에 있던 그런 소도구들을 수용쳐서 헤엄쳐가서 날아다가 오두막에 좀 어느 정도 비춰놓고 산으로 돌아가서 먹을 양식을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날씨가 왜 이러지 않은데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양식을 열매들을 따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번개 친 곳이 어디 떨어졌어요? 하필 자기 그 마지막 오두막에 거길 쳐가지고 혼락을 다 타버렸어요 연기가 막 불이 나고 연기가 크 하나님은 나를 이제 무인도에다가 놔놓고 죽이고 하더니 이제 오두막까지 불살랐다고 막 가슴이 막 맺으면서 원망이 나올 법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나봐 믿음이 좋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나봐 하나님께 맡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을 다 삼겨내고 쉽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설픈 밤을 그 추운 밤을 보냈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날 부웅 하면서 적어도 배 한 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요새는 배가 오는데도 감동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우리 집만 가 앉아 나오면 돼요 배가 오는 거 구출됐어요 구원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발견했냐 했더니 당신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았느냐 무슨 사인을 보내냐 했더니 당신이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막 해가지고 나 여기 딱 살려달라고 신호 보내지 않았느냐 지난밤에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연기에 신호를 보낸 겁니까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번개 치여가지고 불나게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업침대에 덮쳤다고 2월 전에서 아픈 부위 잘라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간식간식 짚고 며칠간 상처하무는 그런 시간에 하필이면 만나까지 그쳐가지고 허둥지둥 만드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리려고 하십니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만이 답이다 오직 은혜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나가 끝인 거는 죽을 광경이 아닌 겁니다 더 살아나는 은혜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팬데믹 같은 영접원 만나가 끝인 이 시대에 이제 아직도 하나님 뜻을 깨지 못하고 그래도 2년 전 그때가 좋았어 광야 때가 만나 먹을 때가 좋았어라며 가슴을 질고 그리워하면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마음과 시간 있으시면 영적 영성 낭비하지 마시고 곡괴이 늘고 삿들고 밖에 나가서 영적으로 나가세 나가세 믿음의 역사와 활동으로 땅을 개관하시기를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지 못하고 만나가 그쳤다고 은혜가 그쳤다고 되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가슴만 치고 그런 자의 모습은 축복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분은 단언커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가난한 땅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 영원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방랑자가 되고 인생의 이 광야생활 사준에서 계속 원드링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때가 되면 곧 곧 곧 하나님의 도송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대를 분별하시고 환경을 분별하시고 영종을 분별하셔서 제대로 서가는 만나의 그침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사명 새길 새은혜가 만나가 그치고 나면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사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국적인 짊어져야 할 짐들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가요 어릴 때 애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을 땐 너무 좋은데 알아보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네요 우유를 안 주네 이 엄마가 미쳤나 그러고는 이 상을 잠깐 먹이는데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유식 먹어보니까 이게 내 맛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마을 테이스트 패턴 그런데 결국은 먹게 되면서 아이는 젖을 때잖아요 나중에 알아요 야 이렇게 맛난 이유식 말고 더욱 맛난 음식들이 이렇게 많은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나자마자 내가 우유 안 먹고 이거 먹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나로 만족하지 마세요 만나는 이미시방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과자에게 부대에 넣지 않느냐 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와 써도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 다같이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은혜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아름다운 게 이제 새로운 시대 감각각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새벽성회가 시작됐잖아요 저는 이번엔 괜히 느끼고 있어요 깨달음이 다르고요 메시지가 다르고요 보여주는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만 그래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나가 그친 이때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길가리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영국적인 현장에 그와 같다는 사실을 동질화시키고 동일화시키셔서 이것이 퀘케무건 전설이라든가 신화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시길 마이 스토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만나를 줬다고 생각해 봐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또 계속 만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영조 성숙이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영조로 보면은 기저귀 차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태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나중에는 그들은 스스로가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랍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목사님 그 만나가 그친 이유를 깨달은 자들 언약의 백성들께 살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 믿음 그 깨달음이 깨달은 자들 그것이 기회라고 느끼는 자들 이 팬데믹의 어려움이 기회라고 또 다른 기회라고 느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밖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 지나가다 보면 저런 창고들이 툭툭 서 있잖아요 저거 사일로 나오잖아요 곡식 창고죠 그래서 저걸 빗대가지고 Organizational Silo Silo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한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자기 부서 우리만 잘되면 대하고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 얼마나 그건 적은 그릇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한 부서가 한 교회가 있으면 각기 부서가 많은데 우리만 잘되면 대하고 자기만 해서 어떤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 교환 안 하고 자기 안에 갇히면 교회가 발전합니까 회사가 발전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 이기주의를 경고하는 것이 사일로 효과에 원활한 교통 낮은 담 그런 서로에 대한 인격 배려와 환영과 하나 되는 것이 결국 발전과 성장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만나가 그친 것이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새로운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생산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깨달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저 영적인 사일로 효과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시고 아침에 신령한 도사의 모습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의를 통해 질서 있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목회자와 또한 목회자와 섬기는 아론과 훌 같은 종들과 여우소와 수많은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비전을 같이 쉐어링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따로 장노님 따로 따로고 밥 안 됩니다 목사님 따로 안수사님 따로 안 됩니다 목사님 따로 성도님 따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는 하나 예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하나들 우리를 자녀와 삼아주신 것도 참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어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다고 갑자기 지난 며칠 전에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조직검사 나왔어요 가남이래요 5cm랍니다 나는 너무 당황했는데 그분은 너무 담담하신 거야 이게 3일 전 얘기예요 뭐라고 내가 빌어내요 불과 한 달 전에 서른 두 살 된 아들이 두 분 계셨는데 서른 살인가 서른 두 살 된 아들이 작은 아들이 갑자기 운명을 달려 하나님을 불러가셨어요 그 장례식 주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참 그래서 그게 한마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가씩 긴밀하게 하시고 같이 붙어 계시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그 나라를 위한 놀라운 기적과 간증과 그 수많은 삶을 살리시는 기적의 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순정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땅을 믿음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땅으로 만드는 일에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주역이 된다고 하는 생산성을 회복하는 내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그 땅을 개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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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추월합니다 과거요 40년 광야생활을 주었던 하나님의 주파수 그게 98.9MHz인지 뭐 모르겠지만 과거의 만나의 주파수는요 가난한 땅에는요 교신이 안 돼요 제발 팬데믹 이전에 그 주파수 갖고는요 지금 영정생활을 못해요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주파수 만나는 그치고 그 땅에 곡식을 먹고 그 양식을 삼아서는 그 주파수 그 은혜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주파수를 맞추는 건 좋은데 그러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어요 그 땅에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그렇죠 11절을 보세요 6월 전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겹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난한 땅열물 먹었더라 11절과 12절 사이에 두 구절 사이에 먹다 먹다 먹다가 세 번 나와요 먹되 먹었으니 먹었더라 먹는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무슨 얘기 아시죠 가난한 땅의 양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참 그것도 배려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가 그칠 때쯤 됐을 때 어떤 삶 속에서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단과 함께 만나를 그쳐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그의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 만나 그치는 사건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예배해 넣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만나 그치는 당국 사람과 그 아픔을 최소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먹이시고 만날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는 여전히 오늘도 현재 진행형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리듯 만나가 안 내려 어쩌란 말이야 그날을 추억하고 슬퍼하고 허탈감에 사라져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카운트 반지를 먹건트 반지를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의사 아니고 나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돌아가간 돌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 이제 새로운 어떤 준비해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만나가 끝인 시대가 왔구나 가난한 땅의 목전이구나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조종을 오늘 정확히 하시기를 다 같이 오늘 두고 이거 코테이션이죠 주파수 조종을 하자 믿음의 주파수를 조종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더 이상 만날을 먹던 내가 좋아서라는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당당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만한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을 갖춘 자로 인정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뭡니까 만나다 그쳤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법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앞서가심은 행하심은 전혀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상하시다 여상하시다 현재 진행형이다 만나가 그쳤으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노 그건 그런 근시 아닙니다 깊은 내막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요 한치의 요동도 없이 한치의 틀린도 없이 여러분이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뜻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야날 여정을 통해 주셨던 만나가 그쳤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하시면 그대로라는 겁니다 외적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2의 만나 같은 더 함께 업그레이드된 양식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 땅의 열매예요 인정하시나요?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의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들 만나가 그쳤더라는 말과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는 말 이게 같은 선상에 있어요 열매가 만나가 그쳤더라 가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쳤더라 먹었더라는 말이 같은 선상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 같은 그런 충돌되는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충돌된 느낌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그쳤는데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만나를 4주 동안에 주수로 갈 때 가나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보라고 당신들 만나러 주수로 갈 때 항아리 들고 한 오멜 가들어 갈 때 무슨 얘기들 했습니까 이렇게들 얘기했어요 야 좋은 날이 온다 지금은 광야였지만 좋은 날이 온다 가난한 땅에는 그 날이 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놀라운 양식과 축복이 가난한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의 이게 뭐예요 맛보기다 첫날이 온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멋진 미래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인입니다 수신호입니다 이거는 40년 동안에 먹되 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갈 먹게 될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맛보기야 에피타이저야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셔서 에피타이저만 들고 뭐 잡수고 오실래요 메인드시 드실래요 메인드시 당연히 드시죠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디저트까지 드시잖아요 신명기 28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왁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정에 맹사신 땅에서 가난한 땅에서 내가 광양을 하고 안 그랬어요 맹사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들은 많게 하시며 여왁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느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일 것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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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리 오래전부터 하면 약속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템포러리 후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멈출 거였어요 그러니까 멈췄다 하더라도 그쳤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의 열매와 소설을 먹게 해줄 것이라고 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늘 변함없다 외형은 바뀌었을 때 하던 내용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이 물줄기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자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온 성도 어린 생명까지 한순간 또 떠나가지 않으시고 한순간 떠나가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 우리 집사람이란 결혼을 몇 년도 했죠 갑자기 막혀요 제가 요새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생은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 같아요 7월 1일이 있네 그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나 저 사람 아직 머리카락 안 씌워봤어요 얼마 전에 흰머리카락 있다고 뽑아달라고 하길래 쥐요 저 사람이 내 흰머리카락 몇 개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7호기 16장을 한번 보면 다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이전까지 그것들을 남겨주지 말라 뭐죠? 만나 만나는 하루에 주는 양이 똑같은 양이 있죠 그거 절대 남겨둬야 돼요 아니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랬지만 그들이 모세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우는 야 이럴 때 내가 안주면 어떻게 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참 난 이 말씀 듣다가 어떤 분들은 좋은 시점 집에 좋은 것들 이거 쓰라고 사줬더니 안 써 아낀다고 꽁꽁 묶였다가 보니까 밤낮 그지 같은 것만 쓰다가 결국 새 거 한 번도 못 사고 10년 만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날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 해결 안 해요 내일을 위해 저축해 둔다는 거예요 저축해 둘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축해 두면 안 돼요 그날 쓰는 게 저축하는 거예요 내일에 관한 미래가 불어나들며 보관하고 남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염려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이 만나요 절대 만나는 보관하거나 저장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받고 말할까요 현재와 미래는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가 돈 모아가지고 뭐한다고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관했더니 벌레가 나가지고 다 못 먹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보관하는 맛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므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셨다 이게 만나에 담긴 강력한 메시지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받고 날마다 소화하고 날마다 하라 내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이런 만나의 이 프린스플리 원리와 정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꼭 가난한 지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이 책임을 이르기니까 오늘 먹으라고 해결하라고 그 만나가 40년 그런 정신을 먹었는데 가난한 지경까지만 먹었고 가난한 땅 들어가니까 딱 끊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고 영상 깊은 사람 같으면 당황할 게 아니라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오늘 먹으라고 하는 이 정신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만나가 끝이 됐다는 이 이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만나가 끝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 만나의 정신에 합당한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야 돼 만약 만나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침 지내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 맞다면 어떻게 가난한 경계선에 다다르자 무얼자르듯이 딱 멈출 수가 있을까 끊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미치시고 미치시고 하나님이 미치시지 않고서야 아무 말도 안 되네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요? 바꿔 말할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끝이더라도 그 상한 무언가가 준비됐다는 그 말을 제가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만나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만나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래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교짐이 있습니다 뭐냐 만나는 가난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허락한 하나님의 임시적 양식이다 가난한 경계를 넘는 순간 더 크고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책임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 현장한 미래가 있다 이른바 후 만나 시대 포스맨널 이른 후 만나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영종으로 그 시대가 우리를 기다렸고 예비했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깨닫고 여기와 계신 겁니다 집에 가정에서도 예비 중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실상은 공개된 깔려있지만 훤히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내가 보장하는 인도함은 늘 변하지 않았어 만나가 끊지든지 뭐하든지 그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부일 뿐이지 나는 현재 진행이요 여전히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아직도 잘 모르신 분 많을 것 같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10편 89편 8절에 여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하신 자가 누구일일까 여와여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10편 36편 5절에는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7월달 이 시대부터는 이제 만나가 끝였다고 당황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후 만나 시대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업 멋진 동업 그러나 동업은 말이 동업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어주신 거기에 안에서 기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로 모춘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폴란드 시인이며 199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비스와바 심부르스카입니다 비스와바 심부르스카 이분이 지었던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두 번은 없다 Nothing twice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도 단 하루도 없었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계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날들 나날들 무엇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은 다 새로웠고 어제가 그저께가 그저께가 다 날들이지만 다 같지 않았다 매일매일 새로웠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보여주는 작은 어려움에 왜 불안하며 쓸데없는 불안으로 잠 못 주무시고 눈을 둥그러게 뜨시고 그냥 방황하시면서 어쩔까 어쩔까 그렇게 방황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참 이번엔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에요 인생은 짧지만 그 가치와 의미는 대단한데 하루도 반복함이 없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데 그 하나님 믿는다면 쓸데없는 걱정 말 끝이 만나가 끝없다고 해서 당장 죽을 것처럼 경제 경치 문화가 나무를 것처럼 그냥 아우둥치지 말고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1년 동안에 어느 분 못 뵀는데 교회를 나오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얼굴이 너무 막 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늙었더라도 뭔 일이 있었어 했더니 이분은 조금 다른 분보다 걱정이 많으실 분 같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 1년간 얼굴이 딱 많이 늙으셨대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다는데 참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얼굴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맡기는 게 믿음 아닙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값진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익숙했던 것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멀어질 때가 있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종말이 아닙니다 그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십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만나가 다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하나님이 생산성 회복을 인정해 주신 새로운 주인공으로 나를 풀으시는 은혜자리인 것을 깨닫고 이때 허리띠 졸라매시고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가야 할 인생의 무게를 당당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진심으로 주님 예수님으로 주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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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